까미이 요미이 공주 요미이 까미 요미이 누가 1등 공주 꼴등 까미이 요미이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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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느려 공주 빨리빨리 안올래 너 왜이렇게 느려 양반이야 어슬렁 어슬렁 어허허헉 어구어구 미안 미안 공주 얼른 와 너보다 그랬어 요미이 어허아 어허아 야 공주 왜이렇게 무거워 얘들아 요미이는 꽃구경 하는거 잡아왔고 야 여기와봐 꽃구경하는 요미는 엄마가 찾았고 요미이 공주 까미야 이제 깐돌이 새끼하고 대장이는 어디 갔냐 깐돌이는 밥 먹었는데 깐돌이는 밥 많이 먹고 갔는데 대장이가 안 왔어 엄마 대장이 밥 저기 만들어놨다 공주야